건축전기설비교사 맥잡기 레벨 C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첫 번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으면 해서 잠깐 시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뭔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때 고민이 되는 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너무 생략하는 게 많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설명하는 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 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이건 100% 장담할게요 여러분들 동영상 듣는다고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 아니고요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동영상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합격 못하세요 혹시 동영상만 듣고 합격하셨다고 하는 분 있으시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가서 좀 공부 좀 더 배워서 다른 기술사 한번 좀 따볼게요 우선은요 공부는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100% 더 좋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고 모르시는 거 넘어가셔도 돼요 건축전기설비길사는 일부 모른다고 해서 답안지 못 쓰는 거 아니고요 합격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일부 모른다고 해서 그 문제가 나와서 내가 떨어졌다? 그건 좀 나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알아서 떨어지는 분도 계세요 저처럼요 너무 많이 알아서 설계할 때 너무 많이 알아서 그걸 썼더니 0점 받았어요 그 교시요 이런 충격 여러분들 안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요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 초점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맥잡기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답안지 좀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조금 빠르게 답안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답 정의, 답, 계산 이거는 우리가 레벨 0에서 벌써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레벨 A에서는 제가 설계의 관점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전반적인 맥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저에겐 중요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외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게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책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우리에겐 너무 좋은 책들이 많고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한 번만 치시면 이제는 몇백 개의 자료가 흘러나옵니다 저 때는 안 그랬거든요 어쨌든 자료가 넘쳐나는 곳에서 어떠한 자료를 쓸 건지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레벨 B는요 초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레벨 B에서 제가 미리 간단한 개요 그리고 간단한 방향 그리고 목차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목차 정리에 후반부의 블랭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거 쓰시면 되겠고요 이건 뭐야 없으시면 돼요 그냥 지워버리시고 목차 빼버리시면 돼요 그 목차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것만 쓰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그 목차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날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거 하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결론을 어떻게 낼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제 결론 쓰시는 것도 물론 괜찮기는 하지만 사실상 결론이야 다 사실 똑같죠 V는 IR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결론이 다를 게 있나요 물론 관점이 조금 달라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레벨 B에서 여러분들 작성을 하시고 답안지 50문제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만들어보셔야 하고요 물론 이 답안지로 합격하는 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의 거의 90% 이상들이 이 답안지에서 첫 번째 답안지는 거의 5장, 6장 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버려주십시오라고 해서 목차 정리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단계라고 볼 땐 사실상 조금 내용이 많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리뉴얼을 하셔야 돼요 답안지라는 거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답안지 그리고 두 번째 답안지 그리고 세 번째 답안지 리뉴얼 할 때는 안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리뉴얼은 보통 안 합니다 왜 안 하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 번째 답안지 때 합격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황기술사는 저는 세 번째 답안지에서 리뉴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시간이 있다 우리에게도 스튜브리그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3월 달에 시험을 보고 또 중간에 중간에 시험을 보고 우리는 추석 때쯤에 시험이 마지막 시험을 끝난과 동시에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짧게는 5개월 길게는 6개월에 해당되는 시간 텀이 있습니다 다음 시험 볼 때까지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조금 놀기도 하시고 여유를 갖고 계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또 긴 시간은 아닙니다 이때 정도 답안지를 한번 리뉴얼하게 되는데 스케줄상 사실상 리뉴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안 작성하신 건 여러분들이 먼 추억의 하나의 답안지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안 답안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한 중간 과정에서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안, 두 번째 안 넘어갈 때 합격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목표라고 하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레벨 C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주의사항 그리고 이렇게 작성합니다 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여전히 불변의 진리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책에 어떻게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제 교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나중에 글씨가 안 보이는 거 이거 어떻게 보고 했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별도로 따로 하나 강좌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레벨 C에는 가장 그래도 제가 신뢰하는 기술사님들의 답안지를 제가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제가 별도의 동의를 다 얻고 올려드린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이 답안지를 공개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걸 타이핑을 쳐서 드려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그냥 그대로 올려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요 과연 이렇게 썼는데도 됐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많이 계세요 되셨어요 글씨 아주 깨끗하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약간 흘려 쓰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약간 똑바로 쓴다고 하는데 제가 글씨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답안지들은요 집에서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이쁘게 쓰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분 동안 풀어야 하는 그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100분 동안 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문제에 25분이에요 한 문제에 25분인데 문제 읽고 저처럼 목차 정리를 하는 사람은 남는 시간이 맞아요 10분밖에 없습니다 10분, 15분 그 사이에 두 페이지 반을 써야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쓰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가서 타이핑 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 내에 두 페이지 반 또는 세 페이지를 쓸 수 있는 충분한 필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얼마큼 썼습니까? 저 정말 많이 썼거든요 저는요 합격할 때 14페이지 썼어요 그 페이지 다 썼습니다 정말 많이 썼어요 어쨌든 그 정도의 필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시간이 남았거든요 14페이지 쓰고 1번부터 시작해서 끝번까지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4페이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 능력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네요 저 궁금이 많네요 제가 레벨 C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야 되는 답안지 중에 어떤 거는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세 분의 기술사님이 가지고 있는 서브노트가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두 개, 어떤 건 한 개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거는요 다른 기술사님은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고 또는 다른 유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 이걸로 답할 거야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답안지가 서브노트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작성하셔도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제가 원본으로 보여드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문제입니다 초고층 전원 설비 설계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문제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문제를 처음 딱 받아보시면 이걸 뭘 물어본 건지? 라고 하는 의문을 여러분들이 딱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키워드를 좀 문제 분석을 해보죠 우선은 제가 세 가지의 단어 문구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초고층, 그 다음에 전원 설비, 설계, 시 고려 사항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전원 설비죠 뭘 물어봤어요? 전원 설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수용가의 전원 설비를 물어봤는데 그럼 전원 설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전원 설비냐 결국은 굳이 얘기하자면 인입 전부터 시작해서 분전반까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럼 이걸 다 논해야 되는데 다 논해야 되는데 조건이 붙었어요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초고층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설비를 구축하는데 다르다라는 거죠 당연히 다르죠 초고층 전원 설비 설계 시 고려 사항을 쓰시오 또는요 학교, 병원, 아파트 전원 설비 설계 시 고려 사항을 쓰시오 다르죠 목적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설비이기는 한데 목적물이 다르니까 이거의 특징적인 게 있는 겁니다 초고층의 특징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걸 시공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감리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뭐가 설치가 되는지 따져보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설계 시의 고려 사항입니다 그럼 설기 초기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고층 전원 설비를 하는데 그 건물을 지을 거야 만들 거야 그러면 전기 설계자는 뭘 고려해야 되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섯 번 읽어보라고 하는 이런 조언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키워드 정리를 하고 따로 하지는 않고 저기 문제에 동그라미, 세모, x 이런 말을 붙였을 거예요 x는 언제 쓰냐고요? 안 풀 거예요 안 풀 문제요 안 풀 문제는 무조건 x 그다음은요 이건 너무 많이 하는 거 동그라미 이거 내가 쓸 거야 세모 왜 세모가 쓸 거냐고요? 그건 전략적인 거예요 저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벌써 말씀드렸네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동그라미 점수? 보편적인 점수 받겠지 내가 아무리 잘 써도 그다음이요 모르는 문제 그건 당연히 점수가 못 나오겠죠 그러니까 세모예요 세모 내가 풀 수는 있겠는데 풀 수는 있겠는데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 그럴 때 자신감을 갖고 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략적인 겁니다 우선적으로는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문제 꼭 다섯 번 이상 읽어보시고 문제를 보시고 이제 처음으로 뭘 하셔야 돼요? 목차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서브노트 B 안에서 목차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문제지에 이렇게 쓸 겁니다 개요는 뭐라고 쓸 거고 키워드 몇 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요 정리를 목차 정리를 진행을 하죠 지금 여러분들의 보여드리는 이 목차 정리는 답안지 우리 B 답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써나가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결론까지는 작성하지 않고요 개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차하고 이렇게 목차 정리를 하면 이 목차를 옆에다 딱 대고 답안지 옆에다 딱 대고 이제 이것만 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충분해지죠 이거 정리하는데 저는 한 문제다 5분 정도의 소요 시간을 갖습니다 5분 미만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분 정도 문제 선별하는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바로 문제 적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답안지를 쓸 때 신바람 나서 쓰거든요 어떤 거요? 그 동그라미 문제요 동그라미 문제를 신바람 나서 쓰면 세모 문제에서 신바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문제가 봉착하면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문제를 쓸 건지 정확하게 선별하셔야 되고 그 목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목표에 따라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정말 단축됩니다 오히려 문제 앞에 정리하는 데 10분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도 검토하는 데 10분 중간에 그렇게 문제 푸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차 정리가 돼 있고 관련된 우리 답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답안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합격 답안지입니다 물론 제 거는 아니고요 제 거는 아니고 이분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의 답안지이기는 합니다 정말 충실하게 다 잘 쓰시고요 정말 꼼꼼하게 쓰시는 형태입니다 초고층 빌딩 전원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첫 시간이니까 제가 몇 가지 사설 좀 더 다를게요 우선은요 기숙사님이 세 분의 답안지가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되니까 한 문제에 똑같은 답안지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보시면요 쭉 한 번 여러분들을 훑어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고 어떤 건 같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관점도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은 시공 실제 실제 공사 현장에서 시공과 갑기를 담당하시는 분이 거였고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큰 시설물의 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시공도 하시고 설계도 하시고 유지관리도 하시고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 거고요 하나는 예상하시겠지만 설계겠죠 제 거니까요 그래서 우선은요 설계 관점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보죠 개호입니다 초고층 빌딩의 전원설비 설계시 고려사항이니까 키워드에서는 초고층이었고 전원설비였고 설계시였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초고층 빌딩이라고 정의부터 들어가고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의 건축물이고 이 기술사님은 여기에 건축법에 나왔다라고 또 명시를 해놨습니다 최근 건축물의 특징은 대형화되어 있고 복합화되어 있고 초고층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의 전기설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건축적인 요소가 조금 많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그거에 대응하는 전기설비를 가져야 한다 그 다음이요 공급의 길이가 문제가 되다 높아졌기 때문에 수직간선의 길이가 매우 커졌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결론이 나야 돼요 당연히 부변전시를 둬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되고 또는 특고압으로 상부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물론 중간과압을 하든 특고압으로 바로 올리든 그거는 설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부변전시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거 외에 재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재난이라고 얘기하는 건 방제 설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내진 설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까지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재판단하는 범용적인 초고층 설비에 해당되는 전원 설비 범용적인 문제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요를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경험상 쓰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개요가 중요하냐 아니냐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어요 뭔가 문제를 물어보고 제가 그걸 답할 때 여기서부터 답할 거냐 항상 뭔가에 답을 할 때 보고서 보시면 돼요 무슨 무슨 보고서입니다 어디에 있고요? 이 건물은 몇 층이고요? 여기에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보고서 많이 보셨죠? 여기에 법적 대상은 이런 싸움입니다 그 다음은요 여기에 무슨 무슨 설비가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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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가 설계 보고서의 하나의 형태죠 또는 이거를 논문의 형태로 바라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뭐 물어봤으니까 무슨 무슨 동향 이거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나의 디테일함 그리고 결론 이렇게 해서 사실상 논문의 형태 보고서의 형태의 답안지를 구성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어필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경험상 경험상 쓴 게 점수가 1점이라도 높았습니다 경험상 결론 쓴 게 5점이라도 높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이건 나중에 제가 별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 볼게요 전체적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은요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대용량화 되기 때문에 뭐가 걱정이 되더라? 신뢰성과 안정성이 조금 걱정되더라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하구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은요 부하설비의 중요도에 따라서 직접 수전받는 것도 있어야 하고 예비전원 설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원 설비라고 하는 거 여기 기술사님은 수전에 해당되는 내용도 중요했고요 전력을 수전받아서 변성해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전원 설비를 수전 설비와 예비전원 설비로 구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볼 때 이렇게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수전받는 설비는 좀 더 경제성과 신뢰성,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 2회선이나 또는 예비회선을 고려를 하는데 뭐에 문제가 생기더라? 기본요금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것도 고려를 해줘야 한다라고 평생 써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초고층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서브변전실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간선은 어떻게 구액을 해야 되는지 코어 계획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수직간선의 내진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려되어야 되더라 라고 나와 있고요 만약에 예비전원 설비를 한다면 이러한 법적 대상이 필요합니다 라고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초고층 빌딩은 수전 설비, 수변전 설비 실제로 넘어갈 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갖고 어떠한 전압으로 공급받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거론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 있죠 한국전기공사의 전력공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공급 약관이죠 우선 전기공급 약관을 이렇게 표로 도표로 작성하시는 분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표를 더 좋아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 그림을 그리시는 거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부분들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보고서 작성하는 사람이라서 사실상 보고서에 이렇게 표로 작성되는 게 그게 저는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눈에 딱 보면 수전 용량이 얼마 얼마 얼마의 선에서 끊기는구나 여기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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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 222, 2900, 154, 345 여기는 특가합이고 여기는 좌합이다 이렇게 딱 명시할 수,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도 좋습니다 어떤 것보다 다 합격하셨다고요 그게 좀 더 강조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수전 방식은 어떻습니다 1회선과 2회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스포츠 네트워크 수전 방식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용량 설비로써 신뢰성과 안정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2회선 수전 방식 중 다른 계통 본선 플러스 예비 회선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이때는 ALTS를 적용해야 한다라고까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스포츠 네트워크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수전 방식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은 변전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변전 방식은 1단 강화하고 2단 강화하고 있죠 이건 매우 중요한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장단점 비교를 쓰셔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2단 강화하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서브 변전실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 서브 변전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리고 그러한 그래프로 도면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 전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비 전원의 공급 부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방 부하입니다, 법적 대상입니다 그리고 비상 부하입니다, 자의적인 부하입니다 그리고 검토 대상을 쭉 설명을 하고 추가적으로 예비 전원이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까지 그리고 플러스 이제 여러분들은 ESS까지 논해주셔야 되고요 또는 풍력까지도 논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술을 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씁니까?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결론이야 간단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관점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뭐의 기준에서? 개요의 기준에서요 우선은 물어보신 분이 있고 내가 답을 할 때 그 물어본 경향은 이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개요의 준에서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결론 안 쓰면 안 됩니까? 무조건 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쓰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정리하시고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에요 여기가 결론이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노트가 B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은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수변전 설비나 또는 예비 전원 설비 그거가 다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그거 이렇게 추려서 쓰실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이렇게 딱 모든 답안지를 다 가지고 계시지는 않다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좀 이렇게 한눈에 보기 편하게 뭐 이렇게 타이틀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들여쓰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상 좀 이렇게 문때 답안지를 볼 때 좀 더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표현하는 거 그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답안지 작성하신 기술사님은 두 줄 이상 쓰지 않으셨네요 네 느낌 오시나요? 두 줄을 넘지 않습니다 뭐 앞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두 줄을 넘지 않아요 세 줄 이상 쓴 거 없어요 이거 세 줄 이거 아니죠 여기 그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열하면 두 줄 이상 밖에 안 쓰신 거예요 뭐 결론도 마찬가지로 두 줄 1번과 2번 이런 식으로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뭔가 답안지에 쓸 때는 좀 요약 정리가 필요합니다 키워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요약 정리 그래서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생략을 하시면 나중에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생략을 하더라도 내용의 흐름은 알 수 있으셔야 합니다 누가요? 채점자가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을 좀 고려해서 답안지를 쓰셔야 한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글씨 잘 쓰시죠 저는 이렇게 썼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 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앉아서 쓰신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서서 쓰나? 아니에요 마음은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필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써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두 페이지 반 세 페이지를 얼마만큼 시간에 쓸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가서 못 쓰시면 어떡해요 암기한 건 진짜 많은데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첫 지압이에요 못 쓴다니까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1번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다 여러분들한테 교재로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본서의 내용으로 충분히 있으니까 기본적인 합격 답안지를 기준으로 해서 추려서 답안지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첫 시간이라 제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